언젠간 슈퍼 개미! 자기 그 얘기 들었어? 뭐? 중국에서 폐렴이 발생했대. 응, 들었어. 그럼 사람들이 나다는 얘기에서 안다는 얘기에서? 안 나가는. 안 나다는 얘기였지. 그럼 안 나갔는데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. 이거 사야 될 거 아냐. 뭘로 사겠어? 인터넷. 인터넷. 그럼 택배 회고겠지? 응. 택배 할 때 뭐 필요해? 박스. 박스 필요하지? 응. 박스지 어떻게 됐겠어? 날아가? 날아가. 응.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팔아야지. 팔았어. 야, 이게 이렇게 걸리네. 희한하네. 우리 있었거든, 제주주도. 투입금 박스, 대림제주도 있고, 신대양 대리도 좀 샀어. 야,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샀어. 내가 그 폐렴 뭐 이런 거 알았겠어? 몰랐지. 전혀 몰랐지. 그 말도 안 되지 않냐? 그래가지고 지금 유통주도 있잖아. 내가 이마트 이것도 영향이 있다니까. 사람들 안 다녀. 이마트. 마트. 가 안 가? 안 가.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? 하하하하하하. 약간 우리는 경박해. 게임의 영향이라니까? 그러면서 지금 제약주들 있잖아. 아무것도 상관없어. 안구 건조한 주력. 제약주들 다 날라가 지금. 다 다 다 내가 우리 방송할 때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 테마 중에 테마는 싸서 사서 들어갔는데 테마가 국 걸린 거야 최고라니까 나 오늘 난리 났어 오늘 아침부터 파세요 파세요 하다가 오늘 계속 파세요 말도 안되는 종목들이 막 올라 이거 뭐 말이 돼? 이거 우리 보여줄은 하지 마 승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깡 스프레이 이런 거 있잖아 그 폐렴한 거 그거 스프레이 무슨 상관이지? 내가 보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 같아 메가 ICS 이런거는 호흡기 이런거 때문에 가는거 같고 이건 우리 들고 있었거든 까세요 오늘 막 팔았네 야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산다는거 아니야 난 이런거 보면 그게 생각난다니까 연돈 사람들 막 줄서서 야 저거 인기있다 저거 좋다 막 가서 줄서서 가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되거든 근데 주식시장 보면은 진짜 사람들 그런다니까 어? 중국 패령? 박스! 사지야 막 사 이거 어느 꼭대구에서 더 갈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지 않지 않지 않냐고 응 그렇다는거야 아니다는거야 아 머리야 야 장이 너무 동박스럽다 그치 너 오늘 막 올라 미쳤어 막 대인제지 뭐 대양 아 홀가분하네 그동안 어디 명치 한군데 막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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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아아 가슴이 뻥 가슴이 뻥 재지 좀 뻥 뻥 뻥 났네 반도체는 조금 조종받으려고 하다가 가잖아 반도체는 쎄다니까 야 지금 아빠 카트 나왔어 랜드는 이거고 랜드는 착 이거고 디렘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암바 카트 왔 이게 오우 빨리 팔아야 돼 빨리 팔아서 뭐 해야되는지 알아? 갈거 사놔야지 빨리 맛집 가서 먹어서 없애야 돼. 갈 거 사잖아? 지금 장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조금 있으면 장 또 꺾일 때 다 뱉어내고 똑같아. 그래서 빨리 주식으로 번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야. 흥청망청 잼. 그래서 내가 지금 싱글 콘텐츠가 있어. 주식에서 번 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리는 거야. 흥청망청 쓰는 거야. 그럼 콘텐츠는 남잖아. 그거라도 남기는 거지. 그래서 조회수 빨고. 지금 반도체는 내가 볼 때는 꼭 가야 돼. 저번 주 라이브 할 때 그래서 다음 주는 뭐가 가요? 그러더라고 그래서. 당국하는 반도체라고. 한 반년은 반도체야, 반년. 너무 일찍 털리면 안 돼. 사람들이 그걸 몰라. 섹터가 와서 크게 가는 거는 거기서 좀 길게 들고 있어야 돼. 고수, 하수가 어디서 차이 나는 줄 알아? 가는 놈 꽉 들고 있는 거. 가야 되는 거 그거 올까 봐서 하면 그게 또 하서야. 주식을 공식으로 하려고 해.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뭔가 공식. 야, 여기서 올려면 까라. 이 정도, 몇 퍼센트 올려면 까라. 그렇게 가르쳐줘. 그럼 걔가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낼 거 같아? 못 낼 거 같아? 아니야. 이게 무한 가지의 수로 따져가지고 지금 이런 건 중국 폐병. 딱 논리적으로 판단해. 논리적 구조가. 이게 대안 알고리즘이 딱 바뀌어 있어야 돼. 중국 폐병하고. 그거 또 잡히겠지. 사우스. 뭐 그동안 뭐 다 했었잖아. 다 했었잖아. 그거 뭐 잠깐 이렇게 했다가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. 이거 테마 이거 잠깐 이거 세력들 들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질 거 아니야. 그렇잖아. 그럼 수익 나왔을 때 적정하게 수익 내고 나오면 되지. 더 가든 안 가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거야. 나랑 의미가 아무 의미 없는 거야. 여기 우리 형들은 이게 다 똑똑해가지고 여기는 뭐 연돈에서 줄 쓰고 그런 형들 없어. 혹시 연돈에서 줄 쓰면서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연돈에서 줄 쓰면서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연돈에서 줄 쓰면서 뜨거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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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이거 냉철티비. 줄 쓰면서 보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가면 다 죽는 거야. 사지야. 남들하고 다른 알고리즘을 가야 된단 말이야. 산업의 트렌드가 맞아. 이거는 좀 큰 거야. 근데 그거 짧게 먹고 그냥 털어버리면 돼? 안 돼? 안 되지. 그건 안 돼. 그건 꾹 들고 해. 그게 고수야. 그래서 가는 거 가서 거기 100% 200% 먹는 거. 그 사람이 고수라니까? 그게 쉬울 거 같지? 그건 안 돼. 올까 빠사로 짠잔하게 먹는 그게 딱 베어버리잖아? 그럼 계속 거짓만 해. 진득히 좀 기다리는 거 있잖아. 갈 때까지, 사이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.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.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. 뭐야? 대부실터들? 나 어제 그거 약판 거 아니야. 대부실터들 사라는 얘기 아니야? 어제 내가 무슨 얘기 했어? 대부실터들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실터들 게임 깔아서 게임? 현질하라는 얘기야. 어제. 유리 이거 약판은 방송 아니야. 내가 여기서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? 공매도 쳐야 된다고. 주식은 거기 여기서 나오는 종목 사면 안 돼. 재밌으니까 게임 깔아서 게임 좀 해달라고. 나 좀 빠져나오게. 지금 빨고 싶어 하잖아 지금. 올라가면. 그거 이해를 못하고 방송 보면 아 저거 대부실터들 쟤가 세이잖아. 내가 이렇게 생각해. 아니야. 난 팔라고 한다니까. 이거 이해 못하는 형들은 좋은 방송 가야 돼. 어디야? 라이트하우스. 그 형은 12,000원 받더라. 집 사지 마세요. 그렇지만 집값 폭락합니다. 부동산 상담을 해드릴게요. 유료 상담입니다. 그리고 12,000원 받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대단하다. 우리는 4,990원 받잖아. 난 이번에 한 달 해보시고 좀 가입 취소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아니 진짜 진심이야. 진짜 가입 취소 좀 했으면 좋겠어. 딱 어떤 사람들만 남았으면 좋겠는 줄 알아?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. 4,990원 내고 그 100배 50만원? 500만원? 5천만원? 그렇게 벌 사람들은 그거 해도 돼. 근데 내가 주식도 모르겠다. 잘 들어도 얘기도 모르겠다. 그런 사람도 4,990원 내면 내가 미안하지. 빨리 가입 취소 좀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다 얘기했어. 오빠 오늘 반도체 다시 또 딱 가잖아. 반도체 내려갔을 때 내가 꺾어야 된다고 아니라고 했어. 아니라고 했지? 아니잖아. 오늘 내가 박스주들 뭐 지금 폐병 테마주도 있잖아. 내가 뭐라고 했어? 꺾어야 된다고 해서 가는 거라고 했어. 꺾어야 된다고 했잖아. 다른 거야. 똑같이 올라왔는데 왜 달라? 이래서 전수가 안 되는 거야. 아니 아는데 말로 못 한 거야. 아는데 말로 못 했어? 무슨 말인지 알겠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느낌은 전달이 돼? 근데 말로는 못 하겠어? 내가 난 다 했잖아 그동안에. 얘기했잖아. 근데 어렵지? 근데 이거 내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지. 이거를 본인이 판단할 때 그 느낌을 딱 받기. 이게 썰물인지 아니면 그냥 파도가 잔자면 딱 온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어려워. 파도와 썰물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야. 거기다가 뭐도 필요해? 인내심도 필요하지. 분석력도 필요하지. 그러니까 투자가 어려운 거야. 그러니까 나 20년 했는데 지금 용어는 꼴로 사잖아 지금. 투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. 오늘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사실. 오늘 뉴스가 중국 폐렴 중국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심각이야. 난 그거 확 먹었어. 야 이거 크게 온다 딱 생각하잖아. 뉴스에서 심각하다는 거잖아. 그게 심각한 거야. 심각하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했잖아. 어? 그럼 심각할 때 주식하면 돼? 안 돼. 빨리 그거 옳는 거 팔아가지고 지금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. 하와이 가야 될 거 아니야. 그 뉴스에서 시키는 반대로 해야 돼. 올해는 뭔가 되는 거 같아. 이제 설이잖아. 오늘 내일 거래하면 끝이잖아. 그래서 세뱃돈 어떻게 주나? 아 아 아 세뱃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폐병 테마가 예이! 니키! 호우! 항상 이렇게 기다려야 돼. 그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렇게 딱 도와주잖아. 이렇게 펀더멘탈로 기초해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근데 이게 어려워. 왜 어렵겠어? 모르니까. 모르는 것도 있고 자기 버스 종류에서 추운데 서 있으면 앞에 택시 있으면 빨리 돈 주고 테스트 하고 싶잖아. 인간은 쉽고 편한 걸 하고 싶게끔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. 그 본능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. 그게 뭐라고? 부의 본능인 거야. 부의 본능. 부자가 되는 그 본능을 키워야 돼. 본능을 거스른다는 건요.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어려운 거라고요. 이번 주말은 명절이니까 공개 라이브로 이상한 형들도 아웃루는 방송 한 번 하겠습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본 함께 사용합니다. 한국의 internal은 isto. 조회 방법입니다. 조회actus